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선생님 저희가 저희가 처음으로 저희 둘이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김진경, 신소율로 이름을 올리게 됐어요. 이름도 올라간다고? 엘리에서 왜 그랬을까?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저희끼리 연습을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SOS를 후원 회장님께. 그렇지. 내가 해야지. 일단은 촉촉한 느낌을 한껏 살려주기 위해서 물크림을 한 방울 뚝 떨어뜨려. 화나진다. 광택감도 되게 더 살지. 심지어 약간 과하다 싶은 광택은 없어지고 살 광택만 살고 있어. 내 안에 있는 소니아를 찾아본다. 오늘부터 찾는다. 립 앤 치크로 사용되는 이런 컬러들이 있어. 엄청 영광이다. 코끝으로 살짝. 소녀소녀. 귀여워. 이렇게 해서 또 살살살살 풀어주고 나 별 걱정 안 해도 되겠다. 갑자기 센 얼굴이 없어졌어. 진짜 엘프같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. 눈썹이 너무 예쁘게 됐어. 진짜로. 진짜 예뻐요. 이런 식으로. 귀여워 지금. 은긴 대고 있어. 약간 LA쪽 지구께 나오고 있어요. 서울내 해. 이런 식으로. 세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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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